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카푸치노가 또 부활하고 있거든요 얘는 이쁘장한 할로윈 타입의 카푸라고 해야 되나? 할로윈 타입입니다 네 카푸치노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동백 클러치를 하나 또 쬐건데요 알생타이프도 좋지는 않았어요 알에서 곰팡이도 한번 쓸었었고 그래도 뭐 일단은 하나를 부활했으니까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별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쬐주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미 터져있네 여기 방금 만지면서 좀 더 쬐는 것 같아 오! 방금 지게 쬐어 이거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어 이렇게 조금씩 어시스트를 해주면은 자 프라푸치노 제발 제발 프라푸치노 뭐가 나올 것 같아요? 제이님? 저는 프라푸치노요 프라푸치노요? 이야 제꺼에서 나온다고 프라푸치노 기대해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머리색을 봤는데 아 또 열받게 하지말고요 알비노 알비노 어 프라푸치노 맞는데? 릴리 릴리는 일단 맞거든? 와 근데 알 상태가 이 모양이더라도 애들 부활을 하네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프라푸치노 와우 와우 그거봐 맞잖아 일단은 그러면은 카푸치노 하나 프라푸치노 하나 이렇게 태어났네요 이러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벤트를 대체 짜고 넣으시면 돼요 어 근데 나랑 다 흡수했는데 아 조금 남았다 조금 살짝 빨간게 보였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코 한번만 닦아줘야겠다 사진 좀 네 내려주세요 어 잘났다 어 잘났다 코 한번만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다 한번에 끌까요? 아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반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기분이 좋네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바